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들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요즘 포드가 핫하죠 포드 F-150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글로벌 칩 쇼리지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F-150 픽업트럭과 머스탱을 결국은 어느정도 프로덕션 컷을 하고 좀 셧다운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갈 거고 지금 전 영역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차를 못 만드는 건 아니라고 제가 좀 뽀풀려진 것도 있다라고 전해드렸지만 포드는 좀 이게 생각보다 좀 크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좀 더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이러다가 아 이것도 전기 픽업트럭크가 안 내놓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항상 이 전기차는 기존 회사들한테 후순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쇼를 하고 아 이것도 멕시코로 간다라든지 아예 또 생산을 더 미루어진다라든지 아예 GMC처럼 몇 천대만 만들거나 아예 안 만들 게 갑자기 좀 걱정되긴 합니다 부디 잘 이렇게 매니징해서 전기차 생산에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으로는 테슬라는 가격을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라는 생각이 이래도 잘 팔리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겠죠 이제 모델3가 거의 4만불입니다 이제 스타팅이 4만불이라고 했는데 실제 기사 가격을 보면은 4만불 같은 3만 9,990불입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 가격 상승입니다 불과 두 달? 세 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짧은 기간 안에 가격을 도대체 한 2,000불 넘게 한 3,000불 올린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은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롱레인지 역시도 500불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2,500불 이상이 딱 나와 있네요 대단한데요 뭐 이래도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겠죠 모델3뿐만 아니라 모델Y도 당연히 또 500불 올렸습니다 물론 퍼포먼스 모델은 그대로 뒀고요 아 인플레이션 영향인 건가요? 테슬라의 매출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뭐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값이 상승됐기 때문에 올렸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점점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화에서 오는 원가 절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걸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가격을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명을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가격을 계속 올리지만 여전히 차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덕분에 이 모델3 중고 가격도 제 거는 2019년형이라서 리프레쉬 전 모델이지만 수요도 많고 지금 가격도 자꾸 저렇게 올려주니까 제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샀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중고 가격을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인기랑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 타이밍에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과거에 제가 산 가격 플러스 저는 택스크레딧이 살아있을 때 샀었는데 야 그때가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참 신기한 회사입니다 이게 차량 가격을 이렇게까지 올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오너분들도 나름 약간의 그런 흐뭇함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에 있어서 공장을 영국하고 러시아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지팅을 해서 생산을 할 듯 말 듯 하는 뉘앙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지금 이 두 공장 지금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다음 공장을 본다라는 게 참 테슬라는 이렇게 재투자를 하니까 표면상 넷 인컴이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확장력이고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자동차 회사가 진짜 존재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재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거고요 한국에서 드디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좀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긴 했습니다 또 뉴스로는 영국에서 이걸 조사해 봤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검색이 되냐 그런 검색량으로 투자된 회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검색량으로 한 거니까 한국에서 테슬라가 인기가 많겠죠 전 아시아죠 유럽까지 심지어 이 빨간색으로 다 테슬라로 덮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토인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주식이 아마존이라는 거죠 이제 검색된 그리고 이제 일부 애플이 보이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이런 광풍이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러시아에서도 지금 슈퍼차저가 러시아에는 몇 개 없는데 아직 차가 팔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있다 하니 일론 머스크가 진짜 플랜트를 위해서 공장을 위해서 방문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핵심 내용이 결국 충전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옥스포드라든지 아예 이런 EV 충전을 메인 허브로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인프라 스트럭처로 아예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플러그업 통합이 돼 있어서 예전에는 테슬라에 어댑터를 제공하거나 뭐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뭐 교체하느니 근데 지금 아예 차에 콤보 타입으로 어댑터가 그냥 설정이 돼서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별대 어댑터를 주진 않고 있고요 아예 차가 이제 유럽은 콤보 타입으로 콤보 투 타입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실은 다른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이 이제 충전 아울렛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쓰기가 편하고 테슬라만이 이 충전망이 제대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아예 테슬라를 메인 파트너로 생각해 가는 것 같습니다 충전 포트가 통일되면 이런 장점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의 그런 최악의 충전 경험 영국에서 겪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소개했더니 당연히 댓글에도 아 잘되는 것도 있다 예 그렇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이 대부분 테슬라 슈퍼차저를 제외하고는 충전망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문에 기사가 났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근본적인 원인은 충전망을 까는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도 보조금 장사입니다 그때 유기적인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이제 쓰면 차징 이슈, 페이먼트 이슈, 커스터머 서비스 이슈, 라우팅 이슈 온갖 이슈라는 이슈는 다 겪죠 다른 회사 제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더 적죠 그러면 충전망을 까는 회사들이 수익이 운영이 될까요? 이건 그냥 보조금 장사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설치해 놓고 관리도 안 합니다 별로 그 시스템이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가보면 고장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테슬라 차를 타서가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써 보려고 해도 불편함이라든지 이번에 플로리다 가서 바가지도 썼죠 안 그래도 그거 쓰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겨우 입력해서 썼는데 바가지까지 얻었죠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유명 유튜버가 소개시켜 준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해 놓고 별로 그걸 쓰는 사람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죠 그리고 많이 써도 이게 좀 힘든 게 전기 자체가 굉장히 공공재고 가격이 낮다 보니까 아무리 바가지를 씌우고 뭐 이래도 수익이 그렇게 느는 구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거를 퍼지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엄청나게 지금 차들이 자기가 파는 거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관리도 잘하고 이게 되니까 이게 맞물려져서 테슬라만이 지금 잘 돌아가는 거지 다른 회사들은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머니플라블룸 그러니까 바이든의 인프라스트루션 플랜에 EV 차이저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부족할 거라는 거죠 레벨2 같은 경우는 2000불이면 되지만 DC 패스트 차이저 150kW 짜리면 10만 불에서 25만 불을 하나씩 써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전혀 돈만 받고 정부 지원이 있으면 적당히 해보다가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때려치는 거죠 그렇게 내팽개 쳐게 되면 전기차 오너로서는 더더욱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점점 테슬라로 계속 돌아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선 이 나라 크기가 좀 크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저도 한국에 가서 이렇게 전기차로 한번 생활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충전 이슈가 큽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슈퍼차저는 필수고 여행 가기 위해선 때로는 이런 레벨2차저도 필요한데 다른 회사 제품들은 이래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통신 규격도 통합 안 돼 있어 이런 유기적인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수익도 안 나니까 관리도 안 되니까 그냥 돈 받고 그냥 내팽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원래 테슬라에 그렇게 우호적인 게 아니거든요 벌지 역시도 지금 리비안이 3500개의 패스트차저를 깔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차가 많이 팔려야지 이게 되지 일단 아직 차를 팔지도 않았죠 물론 팔기 시작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3500개의 패스트차저를 저렇게 막 깔겠다 과연? 그러니까 웃음만 나온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응원을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 충전소를 운영을 해서 그나마 자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테슬라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로부터 좀 더 보조금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거기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다 벤츠도 만들고 폭스바겐, 아이디4도 나오는데 다들 이런 충전 규격이라든지 이런 통신망을 어떻게 다 통폐합할 건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포드의 그런 패스 GM의 그런 서드 파티를 묶는 자사의 앱 런칭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이 기사에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전기차에 있어서 이런 충전망은 테슬라 말고는 테슬라는 즉각 즉각 심지어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차를 타보면 그 충전 슈퍼차제 뭐가 고장 났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다 차에서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아직 경쟁사들이 너무 멉니다 과연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고칠 수 있겠냐 완전히 지금 EV 차징이 브로큰됐다라는 게 이게 타이틀이 정확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타이칸을 샀을 때 영국에서 그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충전망이 정말 테슬라 대비 숫자도 못 따라오는데 관리도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지금 유럽에서도 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관리가 돼야 됩니다 통신 규격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의 핵심이 한 발자국 나와서 충전 시스템에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보조금만 주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결국 수익 모델이 나오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흉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니 영국에서도 결국은 점점점점 테슬라를 이런 EV 차징의 슈퍼 허브로 쓰겠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레벨2 차지를 별로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런 주차 가라지가 있는데 돈 내고 페이드 파킹이 있는데 가보면은 아 이거 쓰기 쉽지 않습니다 블링크나 차지 포인트가 있어서 발레 파킹하면서 차징 해달라고 해도 이거를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못 다루는 경우도 많고 이게 공간도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보면 그냥 내연기관차 해놓고 별로 충전을 제가 뉴욕시티에 나가면서 파킹하면서 돈 내고 파킹하면서도 좀 충전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 거기에 호의적으로 대응해 주는 사람이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떡하니 이런데 내연기관차가 그냥 서져 있고요 이러니 아직 이런 상황이니 진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괜찮은 충전 상황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를 계속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래서 총체적인 경험이 참 힘들다 충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훨씬 더 심각하다 이게 오늘 아마 메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너머스 비헤커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여기 기사 이미지대로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한 건 많은데 딜리버 한 거는 너무 적다라는 거죠 뭐 된다 된다 했는데 다 안 되죠 뭐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웨이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쪽 분위기가 이렇다고 제가 눈이 얘기했지만 워낙 테슬라가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견제를 많이 받는 거지 이쪽 동네가 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웨이모의 그런 안 좋은 영상들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받았던 거에 85%가 이제 날아갔습니다 사실상 매우 찌그러들었고 여기 기사들을 보면 계속 합종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그걸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제 뛰어드는 회사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제 다른 기사에서 정말로 이 셀프 드라이빙 카가 가능하긴 한 거냐라는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금 산업군이 이제 슈링킹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차를 많이 잘 팔고 있고 그걸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 양으로 이렇기 때문에 선두주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저 역시도 좀 이런 인더스트리 환경을 봤을 때 좀 여전히 이제 점점점점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저는 계속 초창기 때부터 잘하면 레벨 3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에 여전히 리딩하는 것은 테슬라고 압도적으로 리딩하고 오늘 이런 충전 환경을 봤을 때 전혀 지금 다른 회사하고는 아예 이게 깍깍합니다 여전히 전기차에서 리딩하는 건 테슬라고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분간은 이 우위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FSD 2주 안에 이제 뿌린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계속 뿌려지지 않는 걸 봐서는 그래서 계속 코인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나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FSD 쪽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어둡지만 데이터 양으로 테슬라가 여전히 우위에 있고 그나마 기대할 건 테슬라고 마지막으로 충전 환경은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너무 명확한 거라 다른 회사한테 그렇게 별로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고 알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